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주머니의 박춘현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 증시 테마나 종목 위주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뉴스들이 혼자가 돼 있습니다. 그중 투자 시그널 잡아볼 첫 번째 섹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 바로 확인하시죠. 정부 2027년까지 콘텐츠 산업의 5조 투입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콘텐츠 산업의 5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정부에서 2027년까지 콘텐츠 산업 쪽에 5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솔직히 이 정도면 엔터주도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게임이라든가 음원, 그다음에 이런 콘텐츠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제작비가 조금 절감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3대 장르라고 합니다. 공연, 영상, 게임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연이 들어갈 텐데 이제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 산업으로 지원을 하겠다, 육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또 뭐 지금 한 군데에서 어디 쪽이냐면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전 발표 이후에 지금 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어떤 지역에다가 지금 이제 산업 단지 자체를 만든다, 지원 자체를 만든다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반적인 투자 업황 개선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기에 더 연속성 갖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는 아마 엔터주 아닐까 싶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엔터주를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워낙 지금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엔터주를 그동안 한 1년 전, 2년 전에 엔터주들이 상당히 좋았던 흐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때 아마 사가지고 아직까지 매도를 못하고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 조만간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가지고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많이 올라올 테니까 또 엔터주들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엔터주들은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화장품 섹터와 비슷하게 연속성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은요. 하루 이틀 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을 몇 개월 심지어는 한 1년 가까이도 오르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조금 좋은 결과로 탈출을 하시기를 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움직이면 연속성 갖고 나가는 엔터 섹터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 종목 어떻게 좀 바로 밑으로 보는 종목들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 관련된 종목들 일단 시청 상위권 종목들 해가지고 일단 시청 상위권이라기보다는 그 업종 섹터에 가장 좀 시청이 큰 종목들 대표적인 대장주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JYP 엔터라고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가 035, JYP 035, 900. 자.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지연이 되면 한번 차트를 보실 텐데요. 자. 아이쿠. 작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14만 8천원짜리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뭐 아쉽게도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신저점. 오늘도 신저점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 매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고통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많이 떨어진 것만큼 호재도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어부가 추가 매수라고 하는데 지금 사는 겁니까? 아주 바닥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의 주가 흐름 자체를 제가 만약에 그려본다면 그려본다면 이렇게 조금 횡보를 해주면서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날 때. 이렇게 지금 제가 네모칼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탈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저점이 확실하게 여기다라고 잡히질 않았어요. 그럼 하나만 실점 팁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어부님 이거 어떻게 저점을 잡습니까? 어떻게 저점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종목이 움직이다가 다음 저점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이 신저점을 깨지 않을 때, 그다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튀어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두 번째 저점인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이런 추세선을 그으면 추세선 자체가 지금 약간 위로 향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하이브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이브라는 종목도 지금 길게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 이 종목도 30만 원짜리가 지금 20만 원대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대신에 이 종목은 또 유독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특징적으로 한번 가지고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하방에 이렇게 지금 저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바닥을 2중 바닥, 3중 바닥을 다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향후에 이 종목은 여기서 만약에 저점만 이렇게 깨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는 횡보내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개념들이 더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하이브라는 종목들도 아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쯤이 될 것 같아요. 한 25만 원 선. 25만 원 선. 네, 이 자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는 거에 가장... 매물 데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좋아하는 자리. 그래서 아마 저희 하이브 때문에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얼마에 사셨어요? 그러면 아마 25만 원 선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앞서서 오늘 정책적으로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큰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엔터주들도 그렇고요. 화장품 섹터도 그렇고 이런 개별주 장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지수 왜곡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오늘 시가총의 상위권 한 30위권, 50위권 종목들은 거의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수 왜곡 현상이라고 대용주, 시가총의 큰 종목들만 오르는 그런 장세였는데 이런 장세가 조금 지나고 나면요. 지나고 나면 큰 형들이 가고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동생들 손을 끌어 댕깁니다. 중소 형들 손을 끌어 댕기는 그런 중간쯤 어디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 종목들이 반응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매기가 지금 일단 대용주 쪽으로 쏠려있고 여기서 잠깐 눈이 돌아가면, 눈을 돌리면,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 늦어도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 말 정도 해서 엔터주들 반응이 조금 늦게 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얘네들이 팡팡 튀고 있을 때 엔터주들 한 번 가면 시총이 조 단위가 넘어도 20% 이상씩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뭔가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미리 지금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셔야 그 종목이 거래량이 탕 터지고 주가 반응이 딱 올 때 그때 초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중간에 들어가면, 아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또 뒤에 설명을, 차트 몇 개월 설명을 드릴 텐데 뒤에 중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장대 양봉에도 손절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장주가 움직이면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가는 흐름을 보일 것이고 꼭 상승 초입 부분에 매수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곧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엔터주,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망 자체는 지금 K자만 들어가면 K푸드, K팝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도 게임 산업에 대해서 판호권을 내주기를, 허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고, 엔터 쪽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신규 여자 아이돌 데뷔를 했었죠. 그래서 배드빌런이라는 그룹이 데뷔를 했었는데 순식간에 1시간 만에 조회수, 너티브 조회수가 2천만 조회수가 넘어가고 그런 아주 K팝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분기, 3분기 꾸준히 가면 갈수록 이제 또 성수기도 맞아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엔터 주, 바닥 다 다진 걸까요? 아니면 아직 ING 중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는 일부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 중인 종목이 있고, 하락세가 진행 중인 종목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점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저점이, 만약에 저점이 이렇게 떨어지면 아직 하락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점 자체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어놨을 때 크게 차이 안 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엔터 주들은 방금도 정부에서 조 단위로 5조 정도 투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엔터 주들, 그 다음에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만간, 지금 여름이죠. 여름이면, 8월이면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이면 게임주들도 신작 발표가 많을 거예요. 특히 여름방학 전, 겨울방학 전에 신작 발표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어팡 분위기가 엔터, 게임, 이런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저점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이미 다 져졌고 한알령 기대감도 있고 엔터, 게임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엔터주 후름부터 차트 분석까지 야무지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도 만나봐야겠죠. 탑픽도 함께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SKT 주도 양자 암호칩 공개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SK텔레콤이 양자 분야의 기술 부품 기업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양자 암호칩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자 암호칩 조금 생소하긴 한데 설명부터 관련 내용 부탁드릴게요. 양자 암호 기술이라는 자체만 놓고 보면 저도 예를 들면 저는 주식 전문가지 아니면 공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양자 암호라는 기술 자체를 놓고 본다면 아주 잘게 쪼개는 기술 원자 단위, 분자 단위까지 이렇게 뭔가를 원소 기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노 기술이라고 하죠. 머리카락을 100분의 1로 100가닥, 창가닥으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누는 그런 나노 기술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원자나 분자 사이에 이걸 뭔가 융합을 하게 되면 뭔가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A에서 B로 뭔가를 전송을 했는데 중간에 누가 도청을 한다든가 뭔가 누군가... 도안 쪽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기를 한다든가 A에서 B를 보내는데 누가 도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뭔가 성질이 바뀐대요. 성질이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그거를 중간에 해킹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술이 만약에 정말로 상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산업 쪽에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지금 SKT가 주도해서 양자 암호 칩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투자 심리 자체가 좋아졌다. 개별 테마주들도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엑스컨텀 얼라이언스라는 연합체를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도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KCS라는 종목도 많이 기업도 여기에 참여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자 암호 칩 이름 자체가만 놓고 보면 Q-HSM이라는 것을 지금 19일에 공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조금 있다가 관련주도 한 번 짚어볼 텐데 거기 관련해서 참여했던 KCS라든가 이런 기업들 흐름도 지금 주가 흐름이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테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테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손이 느리시거나 직장인들이 만약에 대응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충분히 트레이더 영역에서 전업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섹터다, 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AI가 대두가 되면서 글로벌 보안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양자 암호 칩에 대한 수요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슈로요. 양자 암호 테마 시세를 냈지 않았습니까? 대장주와 함께 섹터 접근법 궁금한데요. 네, 일단 오늘 대장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KCS,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S요? 네, KCS라는 종목인데 오늘 20% 정도 시세 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 20.34% 상승 마감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늘 윗고리가 살짝 달렸는데 이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매물이 좀 있습니다.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연결하면 여기가 좀 지지 라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데 얘는 지금 위쪽 라인을 연결해서 보니까 지금 거래량도 좀 발생을 했었고 거래량도 발생을 했었고 윗고리가 달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이 윗고리에 사가지고 손전을 못하고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9,000원 선인데 9,000원만 오면 지금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던질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차트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거래량이 일부 좀 발생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윗고리와 장대, 은봉이 나왔던 부분이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거기까지 도달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한 8,000원 후반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8,000원 넘었으니까 5% 정도면 나는 감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900만 주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930여만 주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일단 몸통 자체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다. 그래서 내일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주 형태를 만약에 갖추게 된다면 이렇게 옆으로 위아래 꼴을 달고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눌림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좀 들어가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주식은 언제 어디서나 못 살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얘를 KCS를 보기보다는 대장주름이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얘를 보기보다는 지금 한 종목을 좀 잠깐 더 볼 시간이 되나요? 네네. 됩니다. 됩니다. 네. 뭐 PPI라든가 잠시만요. PPI도 오늘 16% 상승을 했어요. 네. PPI도 보시게 되면 이 뒤쪽으로 지금 매물이 좀 상당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차트를 보여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오리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리넷이요? 네. 오리넷. 오리넷이라는 종목도 물론 이 뒤쪽에 여기 앞쪽에 보시게 되면 매물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 자체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요. 얘는 추세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저점이고 그 다음 저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추세를 우리는 상승 추세 초입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강보압 정도에 끝났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쪽 종목 양자암호 쪽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KCS를 딱 띄워놓고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오리넷이 따라가는지 지금 얘기하는 게 꼴등주예요. 그러니까 대장주를 보고 꼴등주를 매매를 하는 거죠. 원체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 그래서 오리넷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아마 매매하신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KCS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넷의 흐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PPI는 매물대가 고점에 물려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테마에서 탑픽은요? 네. 이 종목에서 지금 탑픽은 탑픽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차트를 하나 몇 종목 하나 조금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 네. 아이윈 플러스 아인 플러스요? 네. 아이윈 플러스라는 종목이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말씀을 좀 드렸냐면 이 아이의 지금 매물이 매물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중간에는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됐다? 거래량이 없었죠.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매물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면 만약에 움직이면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같이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윈 플러스도 제시를 해주셨고 또 다른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준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탑픽 종목 아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탑픽 종목은 일단 레몽레인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몽레인 레몽레인 네.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역시 보시면 이 위쪽에 여기에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은봉에 윗골이 달았던 흔적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야 여기에서 지금 사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이 두 날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날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은 제가 봤을 때는 들어왔던 수급 누군가는 지금 메이저 수급이 입성을 해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한 개선 기대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상 지금 이 지지 라인도 안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안착이 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라서 탑픽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공략 자체만 놓고 본다면 가격 전략대는 지금 가격대에서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는 여기 한 2만 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매물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가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000원대에서 1만 2만 원대까지면 1차 목표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절가는 지금 이 밑에 1만 3,500원 구간이 있습니다. 1만 3,500원이요? 네. 1만 3,500원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횡보를 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1만 3,500원은 좀 잘 지켜주십사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몬레인의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내일 아침 아침 8시 30분부터 너튜브에서 박춘현을 검색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다음에 내일 오전에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튜브에 박춘현 검색하시고요. 네.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시그널 종목 내일장에 어떤 흐름이 보일지 눈여겨보시고요. 지금까지 주머니의 박춘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양자 암호 테마에서 포인트 잡아봤고요. 투자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늘 개막한 인터베토리 유럽 총정리 저희 캐스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 시그널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